일하는 여성으로서 아이 키우면서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결혼 후에 뭔가 이제 아이도 낳아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이런 고민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휴직도 잠깐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을 6개월만 썼는데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를 대비해서 6개월을 남겨놓은 거라. 웬만한 기업에서는 아이 낳고 쉬다가 가면 내 자리가 없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거든요. 저도 다른 분들하고 마찬가지로 임신을 준비하면서 그런 고민을 당연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또 제약회사 연구원이다 보니까 약물도 다루고 하악약품을 다루니까 임신 기간에 업무는 어떻게 할지 또 이제 휴직을 가면 그 업무 공백은 어떻게 메꿔야 할지랑 복직까지도 당연히 고민을 했는데 근데 다행히 바로 업무 조정도 해주시고 당연하게 복직, 당연하게 복직해야지? 라고 이렇게 지지를 해주셔서 휴직 기간에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육아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네요. 네, 전혀 눈치를 안 드셨어요. 육아휴직 너무 편했죠? 네. 둘째 낳고 또 쉴 수 있어요. 셋째 낳고 또 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좋은 회사를 다니시는 겁니다. 네, 맞아요.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시니까. 부러워요. 5, 6에 30, 30개월 쉬는 거예요. 아직 시간이 이른 거 같은데 벌써 퇴근하시는데? 저는 10차 출퇴근제 이용하고 있어서 7시 반에 출근했다가 4시 반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아이 하원을 제가 담당해야 해서 10차 출퇴근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4시에 퇴근하신다고 그랬죠? 4시 반에 퇴근. 그러면 직원들마다 출퇴근 시간이 조금씩 다르겠네요. 8시 반, 9시 다양해요. 그럼 혹시 뭐 다둥이의 혜택은 없나요? 다둥이면 30분 줄여주고 이런 거. 그런 거 좋죠. 애 하나에 30분씩. 공감하시네. 우리 동산 아빠, 엄마 공감하시잖아요. 아유, 엄마랑 도란돌아 얘기하면서. 근데 진짜 아이들이 6시, 7시에 하원하면 되게 실패하거든요. 우리 엄마만 안 왔다고. 그 얘기를 해요, 정말. 혼자 남았다고. 우선 저희는 연구직이다 보니까 저는 단기 프로젝트보다는 장기적으로 업무를,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야근을 하거나 출장 일정이 잡힐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남편도 도움을 주지만 어린이집에서 갑작스럽게 연락을 드려서 7시, 7시 반까지 연장 보육을 해주시기도 하셔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회사가 너무 부러운 게 아이를 낳게 하는 일터인 거잖아요. 또 저희는 복직만 그렇게 보장해주는 게 아니고 저희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 평가 등급을 평균 이상으로 무조건 보장을 해주세요. 갈 수 있는데 솔직히 저희도 갔다 올 때 이제 눈치가 보이거든요. 내 자리가 남아 있을까? 근데 이제 위에서 팀장님이나 공장장님이 흔쾌히 갔다 와 하시고 그러니까 저희 후임 애들이 이제 육아 출산하고 육아하러 가면 마음 편히 다녀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회사는 전반적으로 다자녀인가요? 제가 좀 유난히 많은 편이긴 한데 둘째 이상도 좀 많이 있거든요. 복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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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직만!